핑크? 어, 불피까지 핑크 핑크하게 어 아 깜찐돼 깜찐돼 오늘은 소연이 핑크공주 어 요즘 어린애가 옷이 되게 잘 나오는 줄래 요즘 아직 야 야 신빌구만 야 신빌이 불이 나 우리가 원래 어렸을 때 그날이나 제일 잘 잘살이 애들이 이거 나자 이러고 나왔잖아 근데 이제 불이 나오네 내가 저거야 자, 소연이 소연이 뭐 출 거예요? 네 아 라이키 왕국 아, 라이키랑 구 아, 현재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 많이 잘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앞뒤바리 없어요 앞뒤바리 없음 앞뒤바리 없음 ㅋㅋㅋㅋㅋ 아, 미안해 자, 발음 잘 안돼요 자,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계엄을 없는 한 썸네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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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